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미국민 5천만 명이나 여행길에 나서고 있어 코로나 사태가 더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악화로 실직 사태가 재현돼 실업상 청구 건수도 2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민 900만 가구가 렌티비를 밀리고 있어 670만 가구가 강제 퇴거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미의약협회는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경고해줄 것을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 주의회 청문회에 전화로 연결해 승리를 주장하면서 바이든 승리로 인증되고 있는 분쟁주들의 선거 결과를 무효화시키려는 뒤집기 전략을 본격 구사하고 나서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팀은 펜실베니아, 미시건, 애리조나 등의 주의회 청문회를 통해 부정 투개표를 밝히고 법적 소송과 수사를 통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과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를 동원한 외세와 민주당 측의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입증해 연방대법원에서 뒤집기에 성공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한명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역사상 유례없는 트럼프 대선 결과 뒤집기 전략이 본격 가동하고 있어 어떤 사태를 가져올지 예의주시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 공화당 추후회가 개최한 부정선거 조사 청문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은 대신에 전화로 연결해 합법적인 투표만 개선하면 내가 압승을 거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같은 행보는 유례없는 뒤집기 전략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뒤집기 전략은 첫째 주정부들이 선거 결과 바이든 승리를 인증한 펜실베니아, 미시간주 등에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의회가 부정선거 조사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투개표 부정 증거들을 제시해 바이든 승리의 최종 인증을 막거나 무효화시킨다는 겁니다. 펜실베니아 주상원 정책위원회는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한때 직접 참석을 고려하다가 전화 연결로 대신한 트럼프 대통령을 대리해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가 직접 참석해 증인들을 통해 선거 부정 의혹들을 집중 제기했습니다. 줄리아니 변호사는 필레델피아, 피스버그 등의 우편 투표 68만 표 등은 공화당 측 창관인도 없이 처리돼 불법이며 우편 투표용지 요청자들보다 개표된 총 우편 투표가 더 많아 부정 의혹을 사고 있다고 제기하고 주의회가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펜실베니아 연방항소법원은 우편 투표 250만 개에 대한 부정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펜실베니아 선거인단 20명 확정 등 추가 인증 절차를 중단하라고 진격 명령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인 애리조나 주의회는 30일, 미시간 주의회는 12월 1일 잇따라 총문회를 열어 주정부의 바이든 승리 인증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투표표 혐의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미시간 주에서는 디트로이트가 있는 웨인 카운티의 바이든 표가 무효화되면 미시간 승자가 바뀌게 됩니다. 재검표가 진행되고 있는 위스컨 시내에서는 불법 투표용지 10만여 표 등 부정 투표지 15만 표가 발견됐다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뒤집기 전략은 둘째 법적 소송과 형사범죄 수사 등을 통해 도미니언 포팅 시스템과 스마트매틱 소프트웨어에 베네수엘라, 쿠바, 중국 등 외국들과 민주당 핵심 지도부가 개입돼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차행했음을 밝혀내 선거 결과를 무효화시키겠다는 시도입니다. 트럼프 법률팀과는 별도로 위더피플을 대표하고 있는 리누드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조지아 등에서 법정 투쟁을 벌이고 마지막으로는 연방대법원에서 부정선거에 직접 개입한 내부 고발자들을 포함하는 증인들과 압수환 서버 등 증거물들을 제시하면 트럼프 재선으로 뒤집게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악화 속에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을 맞은 미국에서는 미국의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하루 100만 명 이상의 항공 여행객들을 포함해 5천만 명이 가족 모임 등을 위해 여행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5천만 명이나 여행길에 나서고 고위험군, 기저질환자들까지 포함하는 온 가족이 모여 접촉하고 음식을 나누게 되면 코로나 감염과 확산이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당국의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미국민들이 가족, 친지 모임 등을 위한 여행길에 오르고 있어 감사축제 대신 코로나 사태의 화염에 기름을 붓지는 않을까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 미국민들은 5천만 명이나 가족, 친지, 친구와의 모임 등을 위해 여행길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트리플 H 측이 추산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10% 줄어드는 것이지만 코로나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자제령을 일축하는 여행행렬이 펼쳐지는 겁니다. 코로나 사태 악화로 마지막에 여행 계획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겨 5천만 명보다는 축소될 수 있으나 항공 여행객들을 보면 당국의 여행 자제령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공항안전검사를 맡고 있는 TSA는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까지 연 사흘간 항공기 여행객들이 매일 100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예년에 비해 절반 수준이지만 3월 중순 팬덤의 길에 최대 규모의 항공 여행객들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CDC를 비롯한 연방당국과 각주당국은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에는 여행도 하지 말고 가족 모임도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나 다수의 미국민들은 귀담아 듣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바이든 코비드 자문위원은 추수감사절에 여행 가고 가족 모임을 갖는 것은 코로나 사태에서는 화염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이미 악화된 미국의 코로나 사태가 더욱 통제불능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를 표시해왔습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특히 코로나 사태 속에서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7월 4일 독립기념일과 5월 말 메모리얼데이보다 상당히 위험해질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노년층인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를 비롯한 고위험군 그리고 당뇨를 비롯한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들 어린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접촉하고 음식을 나누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과 확산 위험이 폭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는 이미 하루 새 감염자들이 7일 평균 17만 명 하루 사망자들은 1,500명을 넘었고 중증 발병 입원 환자들도 8만 2천 명을 달해 코로나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코로나 백신이 12월 10일 FDA 승인, 12월 11일 전국 배포, 12월 15일 2천만 명 첫 접종 시작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킬 청신호가 켜졌으나 그 이전인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최악의 절정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사태 악화로 실직 사태가 재현되며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주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7만 8천 건으로 3만 6천 건 늘어났으며 특히 연방에서 지원하는 13주간 추가 실업수당을 받는 6개월 이상의 장기 실직자들이 915만 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맞고 있는 미국이 코로나 사태 악화로 일자리 불안까지 극심해지면서 암흑의 겨울과 연말을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12월 10일 긴급 사용 승인, 12월 11일 전국 배포, 12월 15일 2천만 명 접종 시작으로 일정이 잡히면서 코로나 공포를 누그러뜨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상당 기간 코로나 악화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악화로 자택 대피령 권고와 영업 제한 등으로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실직 사태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지난주 실업수당을 신청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7만 8천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에 74만 2천 건에서 3만 6천 건 늘어난 것이며 2주 연속 증가를 기록한 것입니다. 버지니아는 1만 5천 8백 40건이 신청돼 전주보다 4천 7백 50건이나 대폭 늘어났으며 메릴랜드는 1만 2천 9백 43건으로 1,550건이 증가했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는 지난주 16만 8천 건의 신규 실업수당이 청구돼 전주보다 9천 건 이상 늘어났습니다. 뉴욕은 4만 7천 건으로 3천 5백 건, 일리노이는 6만 5천 건으로 1만 8천 건, 미시건은 3만 2천 5백 건으로 1만 6천 건, 조지아는 2만 6천 7백 건으로 7천 건 증가했습니다. 반면 프롤리라는 2만 4천 건으로 소폭 감소했고 텍사스는 3만 7천 7백 건으로 1,200건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주별 레귤러의 경우 607만 명으로 전주보다 29만 9천 명 줄었습니다. 하지만 주차원과 연방차원 등 모든 종류의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무려 2,045만 명으로 오히려 13만 5천 3백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특히 주별 최대 실업수당 26주가 끝나고 연방차원에서 13주를 추가로 지원받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들이 한 주에 46만 6천 명이나 급증해 현재 915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레귤러 실업수당은 자격이 안 되다가 연방차원에서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시계약직 등은 7월 말로 종료돼 신규 신청이 중단되면서 한 주에 8천 명 줄어든 31만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방차원의 13주 추가 실업수당을 받는 장기 실직자들은 연방지원이 올 연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연방실업수당 부활과 중소업체 종업원 급여지원 PPP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1조 달러 이상의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반드시 12월 중에 최종 성사돼 시행해야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의 6가구당 한 곳인 900만 가구나 렌트비를 밀리고 있어 새해 1월부터 670만 가구나 강제 퇴거 위기에 내몰릴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렌트비를 내고 있는 미국민들도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고 밀린 렌트비를 탕감해주는 구제 조치가 없으면 수렁에 빠지는 렌트 가구들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미국 내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제때에 내지 못하고 밀린 렌트비도 탕감받지 못해 한겨울철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강제 퇴거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11월 첫째 주 렌트비를 내지 못한 세입자들은 900만 가구로 6가구당 한 가구꼴로 나타났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들 가운데 670만 가구는 한겨울철 살던 집에서 강제 퇴거 당할 위기에 빠질 것으로 이 방송은 경고했습니다. 강제 퇴거를 중지시키고 있는 에빅션 모라토리엄이 각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연방 차원에선 오는 12월 30일을 만료됩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렌트비를 못 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새해 1월부터 수개월에 걸쳐 670만 가구나 대거 살던 집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2008년 주택시장 붕괴 때 내 집을 뺏겼던 규모와 거의 같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게다가 현재 렌트비를 겨우 내고 있는 세입자들도 정부 지원이 없으면 얼마 가지 못해 주저앉을 것이라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렌트비를 내고 있는 세입자들도 절반은 가족, 친지에서 돈을 빌리고 있고 30%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있으며 또 다른 30%는 저축을 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밀린 렌트비를 정부 지원으로 탕감받지 못하면 강제 퇴거 당하는 미국민들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집주인이나 아파트먼트 회사들은 못 낸 렌트비를 수개월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조치해준다 해도 한 달 렌트비에다가 밀린 렌트비 분할금까지 합해 납부하기란 극히 어려워 강제 퇴거를 감수하려는 세입자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탄절 다음 날인 12월 26일에는 1,200만 명이나 되는 실직자들이 연방 실업수당 혜택을 상실하게 돼 렌트비 내기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차기 코로나 9호 패키지에는 반드시 렌트비와 모기지 지원 방안으로 강제 퇴거 금지 연장, 밀린 렌트비를 탕감해주는 지원책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백신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야 한다는 의사들의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개발된 활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두 차례 접종해야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두 번째 접종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남주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의 코로나 사태를 진화시켜줄 코로나 백신이 12월 15일부터 미국민 접종에 돌입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 의사들이 신종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의 심각성을 경고해줄 것을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요구했습니다. CNBC 방송은 미 의학협회 소속 의사들이 CDC 고문들과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은 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건 당국과 제약세들에게는 투명성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개발된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두 차례 접종해야 효과가 있는데 첫 번째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두 번째 접종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환자 중 일부는 지난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 후 고열과 몸살, 두통, 탈진 등의 증상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한 50대 여성도 일에 집중하지 못할 만큼 심한 편두통을 겪었다고 말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모더나 임상실험에 지원한 노스캐롤라이나 거주 50대 여성은 하루 동안 두통으로 인해 집중을 할 수 없었으며 다음 날 두통약인 엑세드린을 먹고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모더나 측에서 2차 백신 접종 후에는 하루를 쉬도록 권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부작용은 경우에 따라 심각한 경우도 있었으며 약 하루 정도 지나서는 호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의학협회 회원이자 개업의인 샌드라 프라이호퍼 박사는 백신 접종이 쉽고 즐거운 일만은 아닐 것이라는 점을 환자들에게 반드시 알릴 필요가 있다며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나면 기분이 꼭 좋지만은 않다는 걸 알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두 번째 접종을 위해 다시 오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약업체인 모더나와 화이자 모두 백신 접종으로 인해 코로나19 증세와 비슷한 근육통과 두통, 한기를 느낄 수 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부작용은 정상적인 면역반응이라면서 부작용과 거부반응의 부정적인 용어 대신 면역반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12월 10일 백신의 FDA의 긴급사용 승인이 나오면 24시간 안에 각 주에 배포하고 12월 15일쯤부터는 고위험군과 헬스케어 종사자 등 2천만 명에게 첫 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비즈니스 탐방 저는 지금 페르펙스 메인 스트릿에 있는 영스마일 치과 병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영스마일 치과는 최신 장비와 친절한 서비스로 현지인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는데요. 영스마일 그 이름처럼 이곳에 가면 동안 미소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저는 지금 영스마일 치과 내부에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은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에 띕니다. 지금 제 옆에는 김영훈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그러면 영스마일 치과는 어떤 병원입니까?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찾을 수 있는 치과로서 모든 치료가 가능합니다.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오셔서 안전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과입니다. 네 치과마다 전문 과목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플란트 전문이라든지 교정 전문이라든지가 있을 텐데 영스마일 치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너럴 덴트스트리라고 해서 모든 치료를 하는데 제가 치료를 하면서 모든 치료를 완벽하게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꼭 필요한 치료, 어려운 치료 그런 부분에서는 전문 치과에 보내는 과정들도 있지만 이제 보통 임플란트 치료, 수술해서 크라운까지 하는 거 다 하고요. 교정도 이제 인피저라인이나 간단한 치료들은 저희가 인피저라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병원 오는 걸 조금 꺼려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치과 치료는 사실 미루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국 전체에서 치과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들이 치과에서 많이 퍼지고 그러는 경우는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치과들이 몇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퍼져서 치과를 가서 나쁘게 되는 경우들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안전하게 치과에 오셔도 되고 이제 미래에 더 나빠질 경우들을 많이 예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방역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을 수 있는 환자들을 되도록이면 이제 집에 있고 치료를 좀 늦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퀘셔넬을 몇 가지를 환자들한테 꼭 물어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열이 나든지 무슨 증상이 있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졌던 곳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보통 한 두 주 후에 치료받으러 오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오시는 분들 열을 다 재보고 치료받기 전에 소독약으로 린스를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0% 완벽하게 걸린 사람들을 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와서 치료받는 모든 환자들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 사람처럼 생각하고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에어 필터들을 방방마다 놔서 이 에어 필트레이션으로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와서 바이러스가 공기에 나왔다 해도 한 5분에 한 번씩은 모든 공기를 다 청소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구입한 소독약 기계가 있는데 그 소독약으로 환자 치료한 후에 항상 방 전체를 뿌려줘요. 그러면 만약에 바이러스가 있었다 해도 그 공기를 청소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네. 영스마일 치과는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원장님 모시고 그러면 장비 소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는 보기에도 좀 뭔가 최신으로 보이는 기계들이 쫙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 첫 번째 기계는 레이저 기계예요. 그래서 이제 치과에서 레이설로 뭐를 쓰나 하실 텐데 우리가 레이설로 쓸 수 있는 것들이 간단한 수술, 입술에 뭐가 나 있어서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마취하고 간단하게 레이설로 하면 나중에 꼬맬 필요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아물고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잇몸 치료할 때 레이설로 써서 잇몸 밑에 있는 병균들을 죽이는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훨씬 더 덜 아프고 더 빨리 아물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 두 번째 기계는 cat cam machine으로 이제 새로 나온 거는 이런 3D 카메라로 이제 환자들의 이빨을 스캔을 할 수 있어요. 스캔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컴퓨터 안에. 그래서 옛날에는 랩으로 보내서 크라운을 한 두 주 동안 기다리고 임시로 크라운을 껴드려서 좀 불편한데 참고 쓰셔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제 이 기계를 쓰면은 크라운을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은 기계로 만들어져서 임시로 쓸 필요가 없고 크라운을 바로 껴드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치과 병원 하면 아무래도 또 너무 많이 아프진 않을까 또 비용이 좀 부담스럽진 않을까 고민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영스마일 치과는 어떻습니까? 이제 비용은 항상 치과가 많이 비싸서 환자분들이 어려워하는 분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특별 디스카운트 플랜을 만들어서 보험 없는 환자분들한테 이제 더 저렴한 가격으로 치료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